. . . 복학 신청하고 왔어, 복학. 어? 이번 달에 등록해. 너 월급받을 때 됐지? 얼마나 받냐? 수고하세요. 기존 학자금 대출이 꽤 있으신데 또 받으시게요? 이게 제 급여 통장인데요. 급여를 맞춰서 이 통장에서 대출 통장으로 원금이랑 이자랑 자동이체 할 수 있죠? 그래, 6개월만 참자. 윤신 중 지도 양심 있으면 졸업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. 어서오세요. 뭐 찾는 디자인 있으세요? 아, 저... 저기 검정 구두 좀... 아, 네. 네. 와, 정말 잘 어울리세요. 딱 손님 꺼네요. 얼마죠? 25만 8천원이요. 하시겠어요? 다른 구두는 없어요? 6개월 할부 되죠? 네. 이끝버지의 차이 손동이 예리고자 모드에 계신ços. 어떻게 왜 전문의 장소가 보내줘는데... 이치고. 답답해서 저기부 할 수 있죠. 게니 샀나? 이치고, 말하는데... 겸은 고마들이 됐지... 이 정도면은? 저는요. 왜 이렇게 보여줄까? 이치고, 이치고, 뭐하시는 거예요? 그거 이리 주세요 내 덕에 월급 받아서 새 구두까지? 어제 나랑 한 약속도 지켜야지 그거 이리 주세요 일단 퇴근하고 9시까지 여기로 와 이거는 그때 너 하나 더 봐서 줄게 구두 고르는 안목하고는 단아하다 그냥 아줌마 단아해 성모님 그것 좀 토론?